다시 갈게요 여러분 처음 보는 거에요 네가 내 모든 걸 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너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는 않는 데 없더니 집밖에 나온 짓 언젠해 왜 자꾸 집에 가서 생각만 하는데 오 넌 도대체 어디서나 하는 거지 네가 널 바라볼 때 네가 눈이 맞춰서 울려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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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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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려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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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다 가자마자 왜 넌 너의 눈 모게든 tehfix S급처럼 잡아당기는 뭐 했니 음 동일하니가 벌써 재aque 확인 왜 그래 원래 얼마나 춥뚝 빨리 우린게 넌 안고 이러니 모르고 이런 얘기 울려바라 아 뭐니? 울려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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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다행하라 아는가 우리 둘이 다 흘대 울려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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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쪽이 다행하라 울려바라 비와 오 날은 베개 비와 오 비와 바다 배람밤이게 비와 비와 오우 벌레 그 날 바라볼게 비와 눈과 눈이 맞을게 비가 타라 올라 올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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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지마다 타라라라라라 언의 소리 다닐 때 보드가 몸이 다닐 때 타라 올라라라 올라라라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 공연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지금까지 카가와요 김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